Q. 다행인의 대단체 국내 최적 사킬 스탠터 Q. 그룹의 박빅동 Q. 그룹의 박빅동 어우 나아야 Q. 그룹의 박빅동 Q. 그룹의 박빅동 아니다 내가 진짜 크레이시다 컴퓨터 시대의 현대무용 키톡무 스트레칭 나 덧붙여 덧붙여! 내가 뭔지 좀 안 좋아해요 파타게러 프리코 파티서! OK 1 more time? 칼시방 핀, 야쿠토! 자 그 발렛 엄지 공주 선! 로아! 헛! 아하! 서춤의 아이돌 츄! 지! 지! 노! 자 그쪽 마지막으로 4층의 진정한 생급 charm 사회생이 달릴 수 mog영 잃이 휴소 OK. aff está 자, let's go! 이용 результат 자, Sean 아, 좋아요, 지금 분위기 너무 좋은데 아, 좀 답답하죠? 여러분, 그렇죠? 자, 한번 일어다볼까요? Okay?" 그렇지! 다같이 everybody stand down! пожалуйста! 그렇지 다같이 한번 레츠 go! 야! 비트 다 나왔어! 후아 sendo 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씨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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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 최고! 최고! 올라오십시오. 큰 말 부탁드리겠습니다. 알아서 나오신 분은 처음이에요. 감사합니다. 75세. 10점 저희가 배워야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즐거우셨나요?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4춤 시즌2 Let's Face Crazy 많이 사랑해주시고 주변에 많이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쉽죠?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4춤 SNS 유튜브입니다 페이스북, 인스타그램 페이지가 있으니까요 팔로우 해주시고 태그해주시면 저희가 추천을 통해서 배워드린 댓글이 달아드려요 하하하하 네 잠시 후 무대 위에도 사진 찍으시고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Let's Dance 여러분 아같이 Crazy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? 지금까지 Let's Dance Crazy Let's Dance OK 라스트 쇼 OK 현대무용 막창 من 산책 잼 반전 매력 트리컴 팡 한 세 세 세 세 세 와우 자 요즘 댄트랩을 휩쓸고 다니고 있어요 우리 국내 최정상급 댄서! 그리고 F 박민! 오케이 라스트! 진우! 오케이 원어원 닮은 진우 박한 자식! 나를 아프게 만들기 위해 우리 어린다 이제 너를 이루어 번째로 가는 내가 된 거야 우리 우리 우리의 모습 이 자식으로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